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젯 트위터입니다. 오늘 영상은 오래간만에 남이 동네 마실 소식인데요. 오늘은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혼선비 지역으로 마실을 나왔답니다. 이 동네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남편 출퇴근길에 이 동네를 지나치는데 집들이 이쁘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직접 가서 보기로 하고 길을 나섰답니다. 출발 준비 되셨나요?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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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